오늘부터는 F부분 주제찾기 들어가고요. 3번하고 그리고 3번이랑 4번까지 해서 우리가 같이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번에 나오는 건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에 환경적인 부작용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The use of renewable sources of energy to produce electricity 까지 끊으면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해요. To produce electricity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이런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의 사용이 Has increasingly been encouraged. 자 점점 더 장려되어 왔다. 어떤 방식이냐면 Harmonize A with B 이렇게 돼요. A와 B가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A에 해당하는 게 The need to secure electricity supply 전기 공급을 확보할 필요성 그리고 Modernment protection objectivity 환경 보호 목적을 조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장려되어 왔다. 뭐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의 사용임 그 다음 보시면 but 자 그러나 The use of renewable sources 자 이렇게 재생가능한 자원의 사용은 또한 comes with 수반한대요. 자 뭐를 수반하느냐 its own consequences 자 그 자체 결과를 수반하는데 comma each 계속 종법이죠. 이것은 require 자 필요로 한다. 이 결과를 봤기 때문에 동사되지 매수가 없는 거야. 뭐를 이제 필요로 하냐면 consideration 자 고려할 것들이 요구된다. 이렇게 돼요. Renewable sources of energy 이렇게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은 include 포함한다. A variety of sources 다양한 자원을 포함을 해요. 예를 들면 하이드로파워 수력발전 자 그리고 오션베이스 테크놀로지 해양 기반 기술 같은 이런 다양한 자원을 포함을 하는 거예요. additionally 게다가 solar, wind, geothermal, and biomass renewable sources까지 끊으면 태양열, 풍열, 지열, 그리고 바이오메스 재생 에너지원들이 또한 have their own effect on 저마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on the environment 우리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드로파월데아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자 그 수력발전댐이 have an impactor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Aquatic ecosystem 그래서 수생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and more recently 그리고 더 최근에는 have been identified as 뭐뭐로 확인이 되었대요. Significant sources of green house emission 자 온실가스 배출의 중요한 원인으로 확인됐다.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 거 보면 wind, solar, and biomass 자 풍력, 태양열, 그리고 biomass 또한 cause 야기한다. negative environmental impact 부정적인 환경에 영향을 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자 뭐 뭐처럼 예를 들면 visual pollution 시각적인 공해 intensive land occupation 집약적인 토지 점유 and 그리고 negative effect on bird population 자 조류 개체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가치 자 그래서 답이 주제는 1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재생 가능한 에너지 연하면 굉장히 좋은 의미가 어 있는 거 같지만 environmental side effect 부정적인 환경적인 부작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side effect 우리 이번에 했었죠. 부작용이요. 이렇게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세요. 자 이번 같은 경우는 practical method 실용적인 방법이에요. to meet increasing demand for electricity 자 증가하는 전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런 실용적인 방법 아니죠. 3번 보시면 negative impact 부정적인 영향이에요. the use of traditional energy sources 전통적인 에너지 사용 이게 안나왔고요. 4번 보시면 numerous ways 다양한 방법이에요. to obtain renewable sources of energy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얻는 얻는 거에 대한 거 안나왔고요. 5번 보시면 effective produces 효과적인 절차에요. to reduce greenhouse emission 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그런 절차 안나왔습니다. 답 1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단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renewable 재생 가능한 encourage 장려하다 environmental 환경의 consideration 심사숙고 ocean based 해양 기반의 emission 배출 occupation 점유 demand 수요 effective 효과적인 source 원천 secure 확보하다 consequence 결과 hydropower 수력발전 aquatic 수생 그 다음에 intensive 집중적인 population 개체수 numerous 수많은 procedure 절차 요렇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단어 중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마무리 됐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내용은 뭐냐면 젊은이들이 채식주의 식단을 찾는 이유에 관련돼서 나와요. 첫 번째부터 보면 자 vegetarian 채식주의 먹는 것은 그러니까 채식이 되는 거죠. 이거 한 단어로 바꾸면 채식이라는 거 as moving into the mainstream mainstream 메인스트림이 되고 있다 주류가 되고 있다라는 거야 as more and more young others to say no 점점 더 많은 어른들이 NO라고 말함에 따라서 자 뭐에 NO라고 말하느냐 to meat for tree and fish 고기 가금류 생선액 NO라고 말함에 따라서 자 주류가 되어가고 있대요. according to 몸에 따르면 American Dietic Association 자 미국의 어 다이어틱 협회에 따르면 자 Approximately Blind Vegetation Diet 대략적으로 계획된 이런 채식의 식단은 R-Half 도움이 된다 그리고 R-Nutritionally adequate 영양학적으로도 적당하고 and provide health benefits 자 건강에 이점을 제공한다 Interprevention 자 예방 그리고 Treatment of certain disease 특정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있어서 도움이 된대요 체질이 좋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Highs concerned 자 이런 건강에 대한 염려들이 Are not the only reason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유일한 이유는 아니래요 That Young others give for changing their diet 젊은 사람들이 give for changing their diet 식단의 변화를 주기로 한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Some make the choices 자 몇몇은 선택을 한다 Out of concern 걱정에서 For animal rights Animal rights 중요하죠 동물의 권리에 대한 그런 걱정 관심에서 선택을 하게 된데요 When faced with 직면했을 때 분사 공문이죠 PPM으로 시작을 합니다 Statistics that shows 자 보여주는 통계의 직면을 했을 때 뭐를 보여주느냐 The majority of animals raised as food 여기까지가 원래 showed 대시 생략이 된거에요 대절이 주어가 되는거에요 대다수의 식용을 위해서 길러지는 Raised도 마찬가지에요 PPM Faced도 PPM이죠 식량으로 길러지는 대다수의 동물들이 Live in confinement Confinement 감금이에요 감금된 채로 살고 있다라는 걸 자 보여주는 통계에 직면했을 때 몇가지가 부사절 직면했을 때 Many teens 많은 10대들은 Give up meat 고기를 포기하게 되는거야 To protest these conditions 이런 상황에 저항하기 위해서 동물들이 감금되어 있구나 학대받는구나 그래서 고기 안 먹겠다 이렇게 되는거구요 자 Are you turned to vegetarianism 다른 사람들은 또 채식주의자가 됩니다 To support 지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환경을 이번에는 환경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 미트 프로덕션 자 고기를 생산하는 것은 고기 생산은 유지스 사용한다 이게 동사죠 Best amount of water 다 많은 양의 물 그 다음에 land 토양 그레이 곡식 에너지를 사용한다 and create 만들어낸다 problem 문제를 We eat animal waste 자 동물 쓰레기 그리고 Resorting Pollution 자 그에 따른 문제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동물 쓰레기 하고 그에 따른 오염 문제까지 만들어낸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답은 주제는 1번이 되는 겁니다 1번 보시면 reasons why 이유 Young people go for vegetarian diet Go for 하면 모모를 향하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채식주의 식단을 향하게 되는 이유 자 건강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거 여러가지 동물의 인권까지 있구요 이번엔 ways 방식이요 To build health eating habit 건강한 그런 식습관을 구축하는 방법이요 10대들이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에 관련된 게 아니었죠 3번 보시면 Vegetables that half lower your risk of cancer 암 위험을 낮춰주는 최소 이거 아니었구요 4번 보시면 Importance of maintaining a balanced diet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에 중요성 균형 잡힌 식단이 아니구요 5번 보시면 Disadvantages of plant-based diet 채식 식단의 Disadvantages 단점이에요 단점에 대해서도 안 나왔습니다 답 1번 보시면 되구요 단어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vegetarian eating 채식 diet 식이성의 식단의 이런 의미에요 nutritionally 영양학적으로 prevention 예방 concern 관심염려 vegetarianism 채식주의 matrix approximately 거의 대략 medicate 적당한 treatment 치료 confinement 갖침 즉 감금 베스트 거대한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단어 정리랑 해서 여러분들 남기하시구요 이게 이해가 한번 들어서 안되는 친구들은 반복적으로 보면 반드시 도움이 돼요 고위 되기 전까지 계속 독해랑 단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잘